엔데믹으로 연휴 기간 동안 역대급 여행 러시가 예상되면서 여행사의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3호 관광은 육로는 물론 항공을 통한 해외여행 특선 상품을 내놓으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라든지 캐나다, 지금 캐나다가 봄과을로 절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고 계시고요. 항공여행에서 국내로 이동하시는 일정 중에는 큰 바위 얼굴로 유명한 러시모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옐로우스톤, 그랜디 투톤 옐로우스톤까지 가시는 상품이 고객분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공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좀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엔텔러 캐니언 여행 상품이 이미 예약이 마감되는 등 3호 관광만의 다양한 독점 여행지 상품도 인기리에 모객 중입니다.